그래서 어떤 질문이든지 다 말할 각오가 돼 있다고 합니다. S군 얘기도. 그런데 물어보시면 대답. 저는 못할 것 같아. 왜냐하면 S로 나와서 잠깐 얘기를 했거든. 잠깐 한 게 아니던데요? 저도 그걸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제 이름이 안 나왔는데 떴으니까. 그래서 봤더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무슨 뭐지? 소스가 없어요. 에피소드가 없으니까. 처음에는 S도 자기가 소스가 없으니까 얘기한 건데 그다음부터는 S도 사실 얘기하는 걸 조금 꺼려해요. 아니 욕먹었다고 이런 얘기하더라고요. S가 꺼려해. S도 염치불구하고 한 거야. 그러니까요. 염치불구하고 했으면 그 뒤에 이제 그만해야겠다.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. 남자니까 맞잖아요. 이왕 환급에는 그냥 괜히 받아들였는데. 네 이왕 환급은 그냥. 그걸 또. 계속 하라고 그럼? 아니지. 왜 이렇게 일방적인. 그만할 뻔한 얘기를 한다는 거 다체가. 아니 여보세요. 편드는 거 처음 봐. 여보세요. S가 나한테. S 편드는 거냐고요. 편드는 게 아니라요. 오빠. S군들어 먹으면서 그러면 슬리피 화요비 이렇게 떠요. 여보세요. S라고 얘기해 놓고 이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. S 화요비 레이저. 나 정말. 아니 근데 그 S 나왔을 때는 제 이름 H로 했어요? 아니잖아요. 화요비 사진까지 나왔더만. 그렇죠 그렇죠. 근데 왜. 그래 슬리피 슬리피. 그 친구는 S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? 그러니까. 그래서 S로 하는 게 오히려 이름을 거론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아요?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. 근데. 그 방송 후에. 영지라고 왜 가수 있잖아요. 영지 버블. 옛날 버블. 그 친구가 하는. 마차예요. 마차 마차. 뭐야. 마차. 마차. 나 엄청 웃긴가 봐. 마차만 해도 빵빵 터지네. 거기 갔는데. 그 친구가 왔나 봐요. 딱 있어요. 며칠 안 된 거여서. 방송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기가. 저랑 그 S.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? 슬리피. 이렇게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. 당연히.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. 너무 막 어 안녕 이것도 거짓말이고. 이상하고. 아무렇지 않겠다고 내가 막 뭐 이러기도 아니고. 그래서. 좀. 좀 이상하게 안녕 했었던 것 같아요. 안녕 안녕 뭐. .